오늘은 시티투얼 할거에요. 렌트카 반납하고 한숨자고 지금 맛있는 베이글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날씨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딱 가을 날씨에요. 트램 타고 가다가 트램 타고 가다가 H&M 밑에 딱 퍼서 멈춰서 급하게 내렸습니다. H&M 길 커서 내렸어? 엄청 커. 우와 뭐야? 여기 타는 맨인데. 민호는 맨으로 가고 나는 각자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미쳤네 날씨. 나도 없거든? 오 멋있다. 우와 멋있다잉. 날씨도 좋아가지고. 간지라는데? 이게 힙풀이지 힙풀. 이거 당연하지? 난 유자송다. 하나 둘 셋. 맛있겠네. 네 이걸 시켰어요. 각자 두 개씩. 양오키 60불 나왔습니다. 두 개나 먹어. 근데 여기 진짜 좋다. 창문도 크고. 맛있겠다. 장난 아니야? 보여줘. 하! 우와. 우와 맛있겠다. 여기가 피트로이라는 데인가봐요. 베이글스. 베이글스. 동네가 구경할만하네. 근데 이쁜 건물도 많고 빈티지하고 힙하고 아 침대 이렇게 있어 멜번에 오만코 와야 된다는 라이벌게 이거 기초 기반이 되는 돌이 1854년이에요 그래서 옮겨뒀고 라이벌이는 1850년에 분했고 사설알이 되게 멋있다 사설알인지 모르겠지만 저 가운데 어머 어머 조심해 근데 이게 커피로 유명하다고? 커피로 유명한 곳이 있나? 여기 어디라지? 멜번 3대 커피 듀스 네 그렇대요 매직이라는 커피를 먹어보겠습니다 봐봐봐 그냥 커피? 그냥 커피 맛은? 매직? 매직 같아요? 진한 라떼 진한 라떼 아 오케이 오케이 나는 먹어야겠다 아 맞다 사진 나오는데 오래 걸린다 대박 대박 1970년대 만들어진거지? 저녁 먹으러 왔어요 에이코스 스트레스로 오 예약을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다른 데 와봤다 야 아 아 그거랑은 셰어 다 맛있는거 이게 뭐지? 되게 파란한데 오 칼 죽이는데? 이거 크니까 반으로 쏙 다 있어요 잘 잘려? 아니 맛있겠다 칼 잘 잘려서 우와 내가 이거 잘라줄게 나 한번 먹어볼게 음 음 근데 돈까스만 남았다 네 티켄까스 그런 응 오 스테이크 개맛이다 오 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는데? 음 음 음 음 음 치즈랑 먹으니까 치즈가프네 응 스테이크 진짜 맛있다 응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 오 오 오 오래맛이 있는거 오래맛이 있는거 오래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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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밥먹고 산책하는 중 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개픽 오늘 마지막 밤 엘벌은 안녕 빠이빠이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오 뜨겁겠다 뜨겁겠다 응 아이고 칠칠 맞아요 그냥 맛 어때? 그 맛이야? 그냥 짠 짠 한입 끝 응 고맙습니다 으응 으응 아 진짜로 멋있다 오빠 오빠 배우같아? 아 입 다물고 나 봐봐 살짝 라커에 짐 맡기고 양가본 길로 쭉 와서 강가를 걷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 오길 잘했다 이쪽으로 오늘 여행 컨셉 실세 없이 먹기 대회기? 아침 먹습니다 일단 먹고 먹고 제가 먹어본 아이스커피 제가 먹어본 아이스커피 중에 제일 많아요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듀크스 진짜로 맛있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로나 상가 하나 샀고 샌드치도 하나 주문해놨습니다 여기서 오늘 푸팡 백종원이 되어볼게요 아 좋다 맞나? 좋다 어 오 재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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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재밌다 오 재밌다 오 재밌다 오 초밭이 내려가요 맛있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뭐지? 제 1화 샌드위치와 크로와상 그리고 존나 맛있는 아니 정말 맛있는 아이스커피 아이스 라테 존나 맛있네 오늘 뭐 먹어? 아까 DP 돼있던 거랑 좀 고기 양이 많이 나는데 어 다른데? 고기 뺀 거 아니야? 오셨죠? 구우면서 주워먹는 거 같아 그럴 수 없어 아는 그 맛? 아는 그 맛? 맛있어 음 맛있다 이쁘게 먹어봐 맛있는데 응 아기찌가 맛있다 이제 죽수 카페에서 산 크로와상이거든요 존나 맛있어요 아 겁나 아 엄청 맛있어요 안에 이렇게 앙금 같은 게 들어있는데 진짜 맛있어 커스타드 크림인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니 멜버랜이 크로와상 크로와상 크로와상이 유명하다 해서 질질 흘려라 저는 먹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마지막 날에 먹고 가네요 근데 그대 나한테 먹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오늘에서야 하셨잖아요 아니 민협필을 안 먹고 사실 카페 카페 우리가 갈 줄 알았는데 안 가는 거 안 갔잖아 사실 잘 안 갔잖아 잘 보이면 먹을라거든 근데 없는 거 그냥 안 가고 있고 어 그리고 가도 맛있는 카페를 가고 싶었는데 맛있는 카페는 또 앉아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 흘려라 아이고 좋은 카페는 다 흘려라 김민호 다 흘려라 김민호 우유키지가 이 옷 이거 이것도 아니 오빠 옷 이거 아침에 닦았는데 또 묻았네 민호가 내 닌텐도 가방 사준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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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아오케오케 예 됐어 예 페이 투게더 자 고민도 또 재밌게 아 나 이게 아침일 줄 알았는데 진짜로 지금 12시가 그러니까 점심 여기 우동집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약 2.9물짤 엄청 싸 쌀만해 근데 뭐 많이 안 들어갔잖아 어때? 맛있어? 음 맛있어? 음 맛있다 내 얼굴이 오 잡초름하네 오 딱 내가 좋아하는 건 너무 맛있는데 오 좀 녹긴 하다 이거 나한테 여기 되게 부리 옹길까 아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음 맛있다 비고기 같다 아 이 무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니까 아 진짜로 더 먹어보자 아 근데 이거 점심이다 내가 좋아하는 녹차 오이 오이 오이? 오이 들어가 있어? 녹차 아니야? 그린티 오 귀여워 잘 어울린다 공들 이건 뭐야? 그거네 멜번 마켓 여기 싸웠던 멜번 마켓인데요 아주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끝내주는 곳이에요 네 얼마나 멜번 마켓 구경할만합니다 이 옷도 샀어요 민어도 예쁜 옷 빈티지 샀어요 역시 여행은 돈 쓰는 재미지요 자 저는 라즈베리 레몬에이드 민어도 커피 시켰는데 와우 누가 찾았냐 이거 민어 최고 여기 너무 좋고 맘에 든다 진짜 아 근데 날씨 단복하네 멜번은 분명히 비오는 게 일상일인데 어? 초반에만 우당탕탕하고 그 이유로는 맛있다 맛있다 익숙한 맛인데 아직은 이거 맛있지? 너무 프레쉬드 맛이네 치클하고 달달하고 저녁 샐러드 먹어야죠 뭔 소리야 너 혼자 먹고 멜번은 미술관에 왔어요 응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 친구 뭐야 다 계신 거 봐가지고 우와 오빠 이게 예술이야 우와 무서워 해비 컴이네 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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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를 매일 매번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귀여워 저녁 먹뿌림 저녁 먹뿌림 스탑 맛없나? 양념 소스하잖아 우와 맛있다 향이 미쳤는데? 향이 미쳤는데? 음 먹어봐야지 의심한 날을 당장할게 오빠가 맛없는 포켓을 먹으려봐 응 따로 먹으면 좋겠지 그냥 같이 먹겠지 그냥 같이 먹겠지 으음 맛있어? 아 맛있어? 어 너무 좋아 넷 이번엔 마지막 응 수고했어요 광... 광고세요? 안녕 멜번은 안녕